이제 정조대원과 배정, 백관, 배신들, 내 명부와 회의민, 척신들이 해경봉처와께 국뽕재배를 울리는 예를 고행하겠습니다. 모두 앉으시오. 시민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주십니다. 배하면 절을 해주시고 흥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. 주아. 후방은 보통 4배를 올리고, 그리고 혹시 저 학교는 제배를 하면서 그의 신화된 예를 피하고 있습니다. 킹정조, including all participation, will take a bow on ceremony or occasion to have young being home. 일어서시오. 박진 제배 예가 끝나고 모든 뇌의 촉신과 내 명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